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11일 전군의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전투형 강군 건설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주문했습니다. 이 장관은 하다란 제3호 지휘서신에서 본질에 충실한 가운데 방향을 바로잡고 전투형 강군 건설을 위한 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변화들의 본질적인 목적도 결국은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끝으로 이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